수술할 줄 아는 건 다르지 이 거점을 점령했군 저기 A 거점을 차지했다 그쪽이 앞서고 있고 아직 죽을 수 있어 B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 아저씨는 아저씨가 더 단타를 모여서 벽이 되는 것 같다 그쪽은 나의 동의가 상태로 벽이 될 것 같다 한 것이 아래에 1-2-2-1 ㄷㄷ 이 거점을 점령했군 파워 플레이군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 이 거점을 빼앗겼다 벌썩 2종 자네가 유리해지고 있어 이 거점을 점령했다 파워 플레이군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 이 거점을 빼앗겼다 글쎄 널넘 емся 너넘 히힛 A 거점을 점령해서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제가 자네에게 기울었어. 멈추지 말게. B 거점을 빼앗겼다. B 거점을 점령했다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B 거점을 점령했다! 파워플레이브! 에하사쓸이, 잘 지켜보라고. 이 버튼을 빼앗겼어. 5분 남았다 그대로만 하라고 5분 남았다 2분 남았다